자 이거는 뭐야 초보정사나 동명사가 둘 다 옳을 수 있지만 의미가 달라지는거지 자 이건 뭐야 코비니치가 너무 재미있으니까 묻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고 자 연극이 끝나기 전에 핸드폰 끌 것을 잊지 말겠죠 이건 뭐에요 10번은 자 의주동이죠 의주동 자 여기는 RU를 바꿔줘야 되고 여기도 THE WORLD ISU로 바꿔줘야 되겠지 자 11번은 어순이 헷갈리는거니까 잘 알아들겠습니다 자 DO YOU BELIEVE 처럼 BELIEVE 으로 연결되는 것은 의문사가 앞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영장을 할 줄 알아야 되겠지 의주동으로 자 당신이 생각하기에 무엇이 삶을 살 가치가 있게 만드냐 무엇이 만드나요 에이 쓰잖아 얘가 의주동이니까 얘는 뭐 DO나 그런걸 써줄 필요가 없겠죠 자 삶을 가치 있게 살 가치가 있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DO YOU BELIEVE 으로 연결되니까 의문사가 앞으로 가니까 여기다 DO YOU BELIEVE 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12번은 자 이거는 이제 뮬란의 내용을 우리가 안다는걸 전제로 한거지 자 그래서 메인 캐릭터가 자 자기자신을 남자로 변장시킨거니까 셀프가 붙어야되고 자 여기는 뭐에요 자 O형식이야 감옥적어 부분 자 감옥적어에서는 디스나 데쓰지 않는다 자 이거는 해석으로는 분명하게 라고 하지만 에라에 붙이지 않는다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거에요 감옥적어에서 자 그러면 13번 자 이건 이제 감옥적어 진목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보조 비타민을 제공함으로써 유아들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 해석은 요거 중요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적었지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O형식에서 뭐뭐하게 라고 하지만 에라에 안 붙인다 어영변화반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함정도 적어야 되겠지 자 생각하다 consider 이 감옥적어 꼭 써줘야되고 important 그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게 감옥적어고 직목적어 true safe log influence 그래서 비밀 오븐